지난달 광주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보다 2.8% 올랐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7월 대비 2.8%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2.6%보다 높았습니다. 항목별로 보면 외식비 등 개인 서비스 물가가 3.9% 올라 전국 평균보다 1% 높았고 공공서비스 물가는 1% 상승해 전국 평균보다 0.9% 낮았습니다. 전남의 소비자 물가는 같은 기간 2.9%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